저기가 한라산이야 한라산 와 저기 저기 지금 깜빡깜빡 빨간불 허는 데가 한라산이야 한라산에서 바람이 부는 거네 에 와 아니 바람이 바람이 틀리네 이거는 어 이거 이 고기를 먹고 갑자기 저버렸어 벤자리 와 제주도 장마철에만 나는 고기 장마철 아니면 못 먹는 고기네 이 식이 그 그때 사다 놓은 거 그때 지나면 벤자리 와 장마철에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감사합니다.